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유골 언중유골을 꾸며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bc 이지성 기자 모셨고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시원하게 잘들 보내고 계시죠? 날이 너무 덥습니다. 집에만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이 비가 오니까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은 그래도 좀 숨 쉴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대야라도 어떻게 빨리 사라졌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피곤해.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더 피곤해요. 그거는 연세의 영향도 좀 있는 걸로. 또 그런다. 저도 똑같이 자고 일어나면 피곤하더라고요. 잘했죠. 아, 잘했어. 연식이 있다는 자기 고백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에어컨 켜놓고 못 자겠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잡아 끊는데 다음날 더 힘들댔는데요. 그래서 그냥 선풍기 켜놓고 자는데 일어나면 몸이 찌뿌두둑 해가지고 얼굴도 약간 붓고 빨리 좀 지나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또 이 더위가 지나가면 또 모기가 기승을 부를 텐데. 그러죠? 네. 아우, 싫어. 모기는 너무 싫어. 오프닝이 오늘은 유독 투덜거리시네요. 그런데 지난 주말이 정말 힘들긴 했어요. 습도가 높아서. 아, 정말. 이 비 오고 나면 또 습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더 더울 거 아니야. 짜증나고. 그렇죠. 네. 아우, 짜증나, 정말.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약간 서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선집중에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특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의 장모, 관련된 어떤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계속 보도를 해왔습니다만 이른바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는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줄리의 지읒도 입에 올린 적이 없는데 여기서 연관되고 파생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무건으로 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이 언중 유고를 통해서 한 번 좀 정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정리와 함께 저희 시선집중의 이야기도 좀 할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주제로 일단 좀 이걸 꼽았는데요. 일단 줄리를 언급하는 보도에 대해서 이지성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1인 미디어들이 워낙 많잖아요. 유튜브에서 누구나 다 언론 유사한 행위들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줄리 관련 이런 일련의 보도 비슷한 방송 콘텐츠들을 만드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메이저 언론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개선 후보, 유력 후보의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검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후보와 연관이 전혀 없는 가족의 과거의 사생활 문제까지 메이저 언론에도 기사로 등장한다는 건 그 사생활이 어떤 검증 대상이 될 만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럼 그땐 다뤄야 될 주제가 되겠지만 단순히 아직은 정말 과거 사생활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이걸 메이저 언론에도 관음증적으로 보도하는 게 나온다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헬머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좀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에 서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템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주에 소위 말하는 줄리건이 계속 언론 지면에 오류 내리게 된 게 크게는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는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씨하고 과거에 특정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양모 전 검사의 모친을 찾아가서 90대 노모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영상을 내보낸 거 그 사건이 굉장히 좀 주 초반에 크게 달아올랐었고요. 또 하나는 일명 줄리 벽화라고 해서 종로의 헌책방 옆 벽에 그림을 그린 게 논란이 되면서 이 두 건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줄리라는 이름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게 된 건데 좀 전에 이재선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이게 대선 후보 윤석열에 대한 검증과 연관이 있는 거냐라는 게 제일 좀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린공감TV를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친여적인 유튜브 매체들에서 주장하는 바는 양모 전 검사와 관련이 있는 건이 장모 최 씨의 기존의 어떤 재판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정대택 씨를 비롯해서 이런 재판 사건에서 양모 전 검사가 일정 부분을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실제로 밝혀서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볼지를 사실 좀 혼란스럽긴 한데 과연 물론 그 내용 자체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건 인정할 수가 있는데 검증의 방식이 지금 열린공감TV에서 한 것처럼 90대 노모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어야 했는가 그게 과연 검증을 위해서 유효한 방법이었는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섞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좀 쳐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른바 줄리 벽화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부인 김건희 씨의 사생활 관련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큰 주제를 일단 정해놓읍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검증의 목적과 검증의 주체가 일단 정리가 돼야 돼요. 검증의 목적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검증의 주체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검증이라는 행위는 공적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로서 국민, 개인이 그냥 개인의 자신의 어떤 생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검증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공동선에 기초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게 검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김건희 씨의 사생활은 검증 대상이냐에서 벽화라고 하는 사건 행위는 논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검증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 열린공감TV의 취재 방식이라는 게 검증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취재였는가? 취재 윤리에 해당이 되는가의 문제는 또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냐면 여기서는 열린공감TV가 유튜브 채널인과 동시에 언론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죠. 형식 논리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서 취재 윤리 부분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다음 문제고 일단은 그 자체가 취재의 대상, 검증 항목에 들어가느냐.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은 이건 거죠. 그것이 그러면 무엇을 검증해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 유권자의 어떤 판단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로서 사회 공동선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일단 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기 부합이 되느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처럼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상당히 천반이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열린공감TV의 취재 방식에 동의한다는 건 아니지만 열린공감TV에서 주장하는 바는 해당 내용, 양모 전 검사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양모 검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후보 부부가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양모 전 검사가 일정 부분 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열린공감TV에서는 양모 검사와 김건희 씨의 과거 관계 자체를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서초동 아파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대권 후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 형성 과정이 우리가 의심할 만한 어떤 정황이 있다. 그런데 그 정황이 정말 어떤 합리적인 의심의 단계에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관계자들의 증언, 인터뷰들을 모아서 기사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그 영상에서 드러난 주장을 보면 노모가 말하는 재산 형성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부합할 만한 의심의 기준이 되느냐.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얼토당토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려면 좀 더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게 기사화되거나 아니면 언론에 나가려면 적어도 그 노모의 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말을 증빙할 수 있는 직접 자신이 그 아파트의 어떤 처음에 대금을 댔다거나 처음에 1차, 2차, 3차, 몇 차까지 중도금을 냈다거나 그런 증빙을 보여줄 수 있었을 때 그 노모의 증언과 함께 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메이저 언론에 소개가 되는 보도 소재였다면 적어도 노모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같이 제시가 되어야 기사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열린공감TV의 유튜브 내용은 단순히 노모의 주장만 있었고 그 주장이 우리가 이 사회의 합리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메이저 언론에서 빠지 이러면 쿼트 기사로 따올 만한 주제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언론의 범죄에서 이야기를 하면 언론은 사실을 확장하는 기관이 아니죠. 일전에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의심을 제기하는 어떤 기관일 뿐이기 때문에 왜 사실을 확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심을 보도하느냐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럼 언론 역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죠. 그것이 언론의 역할이죠. 의심의 제기가. 언론은 의심하는 것을 전업으로 삼는 게 언론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언론의 덕목에 해당이 되지 않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언론이 제기할 만한 의심을 제기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게 명예훼손 소송이나 이런 데 가서 나오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를 갖고 제기했느냐. 설령 나중에 오보를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건 언론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 이게 위법성 조각 사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의심의 합리성이 구성되어 있느냐. 담보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핵심 문제인 거죠. 거기서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하고 크로스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 다른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의심의 합리성이 구성이 됐다고 평가를 안 해요.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의 의심의 줄기를 형성해 들어가기 위해서 부속적인 근거를 제시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사회자의 공동성을 입각해서 배제를 하고도 의심이 구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사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생활을 전혀 거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의심을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상황 논리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목적이 달라지는 거다. 그거는 맥락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기하는 의심이 있는데 이 의심을 제기하는 근거를 쭉 제기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사생활을 배제해 놓고 다른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의 근거가 제시가 되는데 그걸로 조카들 하면 사생활을 굳이 들춰낼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런데 사생활 부분이 빼진 상태에서는 의심이 제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생활이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그 불가피성이 누가 보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가 핵심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비교를 해볼 만한 게 저는 오마이뉴스의 기사인 것 같은데요. 제목은 좀 자극적으로 뽑혀져 있습니다. 윤석열 장모의 작은 어머니가 명신희,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과거 이름이죠. 명신희가 양검사를 꽉 쥐고 있다라고 제목을 달긴 했는데 실제 오마이뉴스 이 기사의 내용은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생활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사생활의 내용이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들어가 있다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줄리 같은 단어가 이 기사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재판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하는 데는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양검사라는 존재가 어떤 재산 다툼 과정에서 양검사와 존재가 일정하게 영향력을 미쳤다. 그로 이것이 왜곡되었다는 선행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행 판단이 성립이 돼야 그다음에 양검사는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 동기가 그러면 규명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서 양검사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가 그다음에 나오는 건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선행 판단 영역은 이 제1판단 영역 양검사가 어떤 재산 다툼 과정에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증명이 됐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행과 후행이 정확히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섞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본말이 전도되어버릴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그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검찰 내부의 감찰이나 민원 등을 통해서 이걸 검증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 내부에서 막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의혹은 살아있는 의혹이다.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는 의혹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의 특수관계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줄리 같은 그런 완전한 사생활 영역의 단어를 개입시킬 필요는 없는 문제지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1인 미디어 혹은 유튜브 미디어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들, 레거시 언론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진실이 외면되거나 은폐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대안적으로 역할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역흐름이죠. 역흐름으로 메이저 흐름에 올라와서 언론에서 다시 재가공되고 재생산되는 부분들. 사실 이것은 우리 선거의 어떤 검증, 보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가야죠. 저는 이지상 기자는 메이저 언론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게 메이저든 뭐든지 간에 저는 우리 언론이 상당히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뉴스버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에 옳다꾸나 하고 다 받아 썼어요. 그러면서 언론이 뭐라고 그랬냐면 차마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김건희 씨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보도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적어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설령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그러면 그 보도를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보도의 가치가 없고 보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데 김건희 씨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보도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적 귀결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이 안 돼요. 언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떡볶음 김에 제서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됐다. 이제 장사할 수 있다. 장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왜? 김건희 씨가 열어줬으니까. 세상에 이런 접근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둘러싸고 굉장히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번에도 열린공감TV에서 이 문제를 꺼내서 뚝을 터뜨리고 나니까 마치 그 뒤에는 이제부터는 써도 된다는 듯이 같은 패턴으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언론계 바깥에 혹은 마이너하게 있었던 개인들 혹은 개인에 가까운 유튜브들 이런 쪽에서 먼저 물꼬를 터주면 그 뒤에 주요 매체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잘 지적해 주신 게 정말 비겁함. 그 비겁한 모습은 늘 이어져 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특히 요즘에도 유독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SNS에서 누가 글을 쓰면 그 쿼트를 따서 쓰는 걸로 면피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발치해서 쓴 게 아니야. 저기서 이미 발생한 거를 우리는 그냥 현상만 보도했을 뿐이야. 줄리가 자기 입을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쓸 수 있어. 그 비겁함. 우리 안에 숨어있는 관음증적 태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옐로 전원의 짐을 하고 싶은 본능, 본성. 이걸 어떻게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 물꼬를 터준 거 하나로 체면이고 뭐고 윤리고 뭐고 보도의 어떤 공정성이나 대선 선거 보도의 기준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런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죠. 일단 좀 기계적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사생활의 영역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줄리 의혹, 그다음에 양모 검사와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서. 그럼 한번 첫째, 줄리 의혹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본인들도 언론 매체들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깊이 보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럼 두 번째, 양모 검사와의 관계. 이것이 본인이나 어머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장모가 되는 재산 다툼 과정에서 양모 검사가 일종하게 우리가 흔히 여기는 빼!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는 건 저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근데 접근의 순서라는 게 있다. 그거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취지와 보도의 준책에 따라서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행위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추적해 들어가는 것들이 먼저다. 그리고 거기서 이것이 양모 검사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진실이라고 보면 상당한 사유가 축적이 된 다음에 그러면 양모 검사는 왜 이랬는가라는 그 다음 단계에서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전 단계가 충분히 지금 성숙되어 있느냐. 저는 그걸 지금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축적되어 있었고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후자로 들어간다면 본말이 전도된 거다.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번에 열린공감TV의 문제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모 검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이미 충분히 보도가 됐었던 내용들입니다.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도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수준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 보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의혹이 어느 정도까지 합리성 단계에서 숙성이 됐는가를 지금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양 전 검사와 김건희 씨와의 과거 관계가 김건희 씨와 그 어머니의 검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면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검찰에 대한 태도 검사를 대하는 태도 그걸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던 어떤 이들의 본성 이거를 규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걸 시작하는 사례의 단계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지금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의 혹시나 사건에 개입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으로 연결되는 흐름이라면 그 시작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윤 전 총장과는 관련 없이 이것 자체가 하나의 본질이 되어서 다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 전 검사와 관련해서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라든지 수사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라든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들은 사실은 기존에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보도가 돼서 어떻게 보면 새로 나올 만한 내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문서 자료라든지 혹은 기존의 증인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보도가 된 상태라서 이게 아무리 조회수를 더 뽑아낼 수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보도를 못하던 건데 열린공감TV 같은 경우는 양모 전 검사의 노모라는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가지고 또 보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 거죠. 기존 보도들도 반복적으로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새 내용이 필요한 건데 거기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내거나 검찰 내에 새로운 증언을 뽑아내거나 혹은 당사자들의 새로운 증언을 뽑아내거나 이럴 게재가 없으니까 주어짜다 못해서 결국에는 90대의 양모 전 검사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침해를 앓고 있다는 노인한테 가서 인터뷰를 뽑아내서 이게 새로운 이야기인 것처럼 보도를 하게 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언론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새로운 증거, 새로운 증언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만 나가서 그리고 또 그게 물고가 터지면 우리도 따라서 보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지난주에 보도 행태의 전말이 아닌가 그게 결국에는 줄리 벽화 사건처럼 이게 정말 전국구로 보도돼야 될 만큼 핫한 정말 중요한 검증 과정이었나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씨와 양모 전 검사와의 관계가 검증 대상이냐라고 하는 논점과는 별개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양모 전 검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방법론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사생활의 영향이잖아요. 그러면 사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취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루트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루트가. 그러면 사생활을 공유하는 어떤 사람들의 대상에 가족이 들어갈 수가 있죠, 알고 있는. 그렇게 된다면 양모 전 검사의 노모를 취지의 대상으로는 설정할 수가 있죠, 이론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러면 그 노모는 취재원으로서 자신의 이야기가 보도를 타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신빙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냐라고 하는 점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양모 전 검사는 이분이 치매에 걸렸고 모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취재원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논점은. 두 번째는 취재 방식, 취재 윤리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먼저 쉽게 취재 윤리의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의 경우는 다시 한 번 환경한 다음에 MBC에서 경찰을, 기자가 아니라 경찰을 이야기했다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한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후에 기자임을 밝혔다는 거잖아요. 사후에. 그렇죠? 그럼 이거는 적절한 취재 행위냐 아니냐의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로서는 기자가 나는 경찰입니다. 혹은 어떤 공적인 인물을 갖고 있는 인물인 것처럼 사칭을 한 것은 문제죠.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는 제가 사실 열린공감TV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취재했고 취재를 마칠 때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본다면 처음에는 마치 점을 보러 간 사람인 것처럼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 기자라는 걸 밝혔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취재 윤리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지만 교통법규 잘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앞에 경찰차가 있어요. 괜히 긴장하게 돼요. 그 일반적인 사람의 본성이죠. 잘 운영되고 있는 식당이었는데 아주 즐거운 분위기에서 운영되는 식당인데 갑자기 방송 카메라가 들어와요. 갑자기 어색해지고 행동이 뻣뻣해지죠.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냥 택시 운전기사님과 택시 타고 가다가 요즘 운전하시는 거 어떠세요? 버리는 어떠세요? 그냥 승객으로서 질문할 때 더 말이 술술 잘 나올 수 있어요. 자신이 기자라는 거를 나는 기자가 아니에요. 혹은 나는 다른 신문의 사람이어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이야기를 충분히 듣다가 사실은 제가 기자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나 나중에 내가 기자라고 밝혔을 때 그분이 나와 이야기한 거를 기사에 쓰지 말라고 하면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밝혔느냐 뒤에 밝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자라고 밝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떤 취재 대상이 그러면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떤 자기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보도를 허락하느냐 말하느냐 오케이 하느냐 말하느냐가 핵심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취재원을 만나다 보면 오프다 레코더를 깔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취재 관행상은 받아들이죠. 기자가.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뭐를 물어보는데 지금부터 얘기는 한 때 이거 오프야. 보도하면 안 돼.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와 그다음에 얘기를 다 해놓고 아, 이거 오프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자라고 한다면 어떤 상호 어떤 취재의 이건 뭐 윤리언이라 관행이라고 하잖아요. 관행상 존중을 하는데 후자라면 안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 기자한테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자임을 모르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기자임을 밝히고 지금까지 나와놨던 대화의 내용이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임을 밝힌다라고 해서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을 깔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오케이를 했다면 그것이 과연 크게 문제가 되느냐의 문제는 제기가 될 수가 있죠. 오히려 처음에 기자라는 걸 밝히고 얘기를 듣기 시작했을 때 내용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더 진솔하고 솔직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듣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자 신분을 밝히지는 않고 있더라도 나중에는 밝히고 이런 사전 설명을 사전 사후에 어떤 맥락을 설명을 하고 내가 왜 왔는지 왜 이 얘기를 물어봤는지 이게 어떻게 기사화 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될 의무는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게 있냐면 취재의 원으로서의 도우냐면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적으로 내가 이지성 기자하고 단둘이 만나서 헬마우스를 뒷담할 수 있죠. 그잖아요. 하셨나 보네요. 아니. 예를 들어서 단둘이 만나서 헬마우스 아 저인간 알고 보다니 저렇더라고 뒷담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흔히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명예훼손에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연성에 해당이 안 돼요. 공공연하게 밝히는 무작위 대중을 상대로 밝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핵심 요건 중에 하나는 공연성에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런데 무작위 대중을 상대로 공표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순간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재의 원도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내가 이걸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범죄에서 취재의 원이 그걸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기자는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자로서 기자임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럼요. 그렇죠. 이거는 100% 확실한 원칙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은 첫 번째 문제 그러면 신빙성 그러면 어머니 그러니까 노모다 그래서 잘 알 것이고 그래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이 신빙성을 쉽게 보면 침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기가 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가 남는 거죠. 혹시 열린공간TV에서 실제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셨나요? 왜요? 저는 풀영상은 보지 못했고 일부, 일부 봤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 영상을 봤는데 제가 저도 나름대로 이제 방송작가 활동을 오래 하면서 인터뷰를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었고 실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기사에 반영하거나 프로그램에 반영한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저의 문제의식은 내가 인터뷰한 이 내용을 방송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거에 대한 좀 의문이었거든요. 이분의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충분히 지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 이 사람이 일관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혹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보면 볼수록 들더란 말이죠. 그분이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저널리스트가 접근을 해서 인터뷰 대상으로 삼을 만한 충분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나 혹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볼수록 의문이 들었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판단과 해석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그냥 여백으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다만 취재원이 A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자체에서 모든 게 끝나지는 않는다. 특히 사법적 영역으로 넘어간다면 예를 들면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자체에서 대화의 환경이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모든 인터뷰가 다 허락을 구하고 보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인물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비교하자면 뉴스타파에서 얼마 전에 보도를 했었던 윤모 세무서장 전 세무서장의 인터뷰 같은 경우는 그거는 분명히 공적 인물이고 공적 사안에 대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사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보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봤을 때 이분이 공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분도 아니고 인터뷰를 한 환경 자체가 공적인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재원이 공적인 인물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물론 취재하고자 내용이 공적 사안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사안의 공적성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은 모두가 공적 인물일 수는 없죠. 거기에는 말 그대로 일반인 민간인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취재 대상이 공적 인물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논점은 아닌 거고요. 다만 취재하고자 내용이 공적인 사안이냐 공익에 부합되는 사안이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아무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갈래상 그런 디테일한 문제는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검증 대상이냐 아니냐 그래서 보도사안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기자가 내가 취재하는 대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지 앓고 있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어떤 치매 특성을 보여주지 않는 한 알기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대화 내용을 그분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의 증거는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그럼 그 과정에서 이분의 말의 신빙성이 드러나게 윤곽을 보이기도 하고 이분의 상태도 짐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단순히 워딩만 가져오는 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이것들은 우리 촌철님들 여백을 남기고 우리 촌철님들이 아마 또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토론과를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하는 걸로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올림픽 얘기인데요. 지난 주말에도 계속 뉴스를 보셨겠지만 양궁 상관왕 안산 선수를 둘러싸고 남초 커뮤니티 중심으로 일종의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졌던 사건 이걸 두고 초기에 한국 매체들은 논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상황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SNS 포스팅에서 특정 단어를 사용했다고 예를 들면 5조 5억이라든지 웅행웅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특성 혹은 광주 출신이다 여대에 제약하고 있다 음악적 취향을 들어가지고 숏컷 헤어스타일까지 이런 거를 이슈로 가지고 안산 선수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다 이게 문제다라는 식의 비방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왔고요. 이것에 대해서 주요 언론 매체들은 제가 몇 가지 뽑아온 것만 해도 제목을 주로 이게 감론 을박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논쟁으로 보도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두 양쪽 사이에 논란 혹은 논쟁으로 많이 보도를 했고요. 공방중계보도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해외의 외신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섹시스트 어뷰즈 그러니까 성차별적 학대 사안이다 혹은 온라인 어뷰즈 온라인 학대 사안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혐오와 공격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들을 주로 송고를 했습니다. BBC나 로이터나 CNN이나 싱가포르의 CNA 같은 매체들이 그랬었고요. 제가 좀 주목한 거는 외신에서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의 제목을 뽑는 그 논조 자체도 기존의 논쟁 중계보도가 아니고 이제는 혐오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도 이걸 두고 혐오다 라고 규정을 하는 제목을 뽑아서 보도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양측의 공방전인 것처럼 중계보도를 하던 매체들이 외신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논조를 바꾸더라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외신의 지배력 때문일까 아니면 장사수속 때문일까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공방으로 중계를 해야 어그로 끌고 이어갈 수 있고 이런 측면도 혹시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외신 보도가 나오고 난 이후로도 여전히 논란 공방으로 보도하는 제목들이 계속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게 논조가 안산 선수한테 불리하도록 혹은 안산 선수를 둘러서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하던 대로 관성대로 관성대로 한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배 안숨을 쉬세요. 논란 논쟁 이런 말을 붙이려면 주장의 다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한 사안에 대해서 A의 주장과 B의 주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논거를 들 수 있는 주장 들일 때 그것이 쟁점화되고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한쪽의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논란 논쟁으로 기사를 다뤘다는 것 자체에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해외 외신이 나왔을 때 아마 아차 싶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충분히 장사 속 챙길 거 챙겼다. 이제는 좀 체면 차려보자 일 수도 있는 거고 매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미디어팬처럼 굉장히 좀 우익적인 성격을 광학히 가지고 있는 매체 같은 경우는 사안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 그러니까 이제 안산 선수에 대한 공격은 일방적인 사이버 괴롭힘이다 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내려진 이후에도 여전히 이게 숏컷이라서 논란이 됐던 게 아니고 안산 선수가 페미니즘적으로 기울어진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여론이 궁금해 한다 라는 식의 보도를 이어가긴 했습니다 기자수첩이라는 명분이긴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선수의 행실 자질 가치관이 궁금한 게 여론이다 라고 하면서 기존에 이뤄졌던 행위들이 이제 안산 선수의 페미니스트 여부에 대한 사상검증 이었다는 거를 기자가 여전히 숨기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갈래지을 수 있는 이야기도 참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사회에는 어떤 게 있냐면 공인이라고 하는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엄밀하게 보면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이 위탁대에서 행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적 입장에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어떤 감시와 견제는 당연한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감시를 하는 것은 국민의 그거는 권리이자 의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유명인도 공인으로 취급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유명인의 어떤 행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도 아님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그럼 이럴 때 나오는 이야기가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명인이니까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타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 뭔데 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서 교통법 음주운전을 했다 뺑소니를 했다 이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어떤 법 어떤 사회 질서의 위반 행위라고 한다면 또 거기서 백번양부에서 그것도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을 넘어서 사적인 영역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냐 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헤어스타일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도대체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산 선수가 예를 들어서 남성혐오적 표현을 썼다 사실 관계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치죠 백번양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가 혐오했으니까 나도 혐오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올림픽과 그걸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것도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메달을 반납해야 된다 메달 반납을 근데 개인이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하죠 판단은 또 우리 천철님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런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사실 원래 혐오라는 게 파생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사회의 구조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우면 혐오 대상을 찾고 탓을 할 상대를 찾고 그것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현상이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렇게 양지로 올라와서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논란이라고 기사화될 정도로 양지화가 된 걸 보면 이건 단순한 사회적 혐오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기성 정치권이 오히려 이걸 부채질하는 불을 기름을 부었다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이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소프트웨어의 부실함이 몇 가지 좀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BBC 같은 매체에서 안산 선수 관련된 이 문제를 보도할 때도 한국 매체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초점을 강하게 맞춰서 보도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던 혹은 관성적으로 해오던 애매한 입장 표명과 단순 중개식의 공방 중개 보도 방식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언론의 역할을 상당 부분 반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외신을 통해서 지적받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예전처럼 개도국이나 중간 정도 되는 국가이던 시절에는 드러나지 않던 문제들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언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좀 하게 됐습니다 아미라 계획이라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신경 쓸 수도 없고 그렇죠 전부 다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공론의 과정에서 어떻게 어느 경우는 수렴이 되고 어느 경우는 정확히 정리가 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공론의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게 정치와 언론이라고 한다면 담아야 될 것과 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확히 가르는 어쩌면 이것은 원칙의 문제고 양식의 문제잖아요 이것들에서 일탈이 되는 게 그게 뉴스 거리가 되는 거죠 해외에서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리더라면 이런 혐오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그거를 봉합하려는 노력 또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걸 이용한 선동정치 집단주의를 더 가속화시키는 정치를 하고 있죠 언론은 그거를 신나게 따라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그랜드 모지님이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논평을 문제 삼아야 하지 않나 이거는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저희가 이준석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논평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SNS에 올린 의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개인으로 볼 거냐 국민의힘의 대변인으로 볼 거냐 이거는 남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듣고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뭐 보통 보통 공당의 정치인이 아니고 일단 대변인이고요 그리고 본인은 또 당대표인데 공개되어 있는 SNS에 올리는 내용을 가지고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공표 행위잖아요 그렇죠 공표 행위고 공표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이것을 개인 양준우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거다라고 철석까지 믿고 공표를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5월에 이준석 대표가 한국경제화 했었던 인터뷰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2030 여성들이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근거 없는 피해의식을 갖게 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남성들은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걸 기정사실화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특정이 가능한 여성차별 이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안산 선수 사건이야말로 정말 누가 보더라도 특정이 가능한 차별 이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서 올림픽 선수들을 다 응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특정한 반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열띤 토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고맙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MBC 이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함께 불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情報